Want to speak real Korean from your first lesson? Sign up for your free lifetime account at koreanclass101.com In this video, you will listen to each dialogue twice. One version without the conversation's text and one version with subtitles to read along with. Test your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with this video. Ready?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십시오. 왼쪽의 차트는 지난 3년간 우리 회사의 매출 추이와 올해의 예상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올해의 10월까지의 월별 매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 차트를 먼저 봐주십시오. 지난 3년간 매출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순조롭게 매출 추이를 이어간다면 올해의 총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른쪽 차트를 봐주십시오. 오른쪽 차트는 올해 4월과 8월에 실시한 캠페인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캠페인을 실시한 뒤인 5월과 9월에는 매출이 감소했네요. 네. 하지만 이러한 반동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이번 해의 연매출은 작년 매출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회의에서 회사의 영업 실적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프리젠테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십시오. 왼쪽의 차트는 지난 3년간 우리 회사의 매출 추이와 올해의 예상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올해의 10월까지의 월별 매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 차트를 먼저 봐주십시오. 지난 3년간 매출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순조롭게 매출 추이를 이어간다면 올해의 총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른쪽 차트를 봐주십시오. 오른쪽 차트는 올해 4월과 8월에 실시한 캠페인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캠페인을 실시한 뒤인 5월과 9월에는 매출이 감소했네요. 네, 하지만 이러한 반동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이번 해의 연매출은 작년 매출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의 회원 등급 종류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회원은 일주일 중 시간대나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른 아침에만 이용할 수 있는 조조 회원 등급 그리고 저녁에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야간 회원 등급도 있습니다. 조조 회원들의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조 회원 등급이신 분들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동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야간 회원 등급이신 분들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조 회원 등급인 사람들은 출근하는 길에 들러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조 회원 등급은 9시부터 5시까지 일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중 한 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등급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헬스클럽이랑 수영장 둘 다 이용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평일에는 회사에 가기 전인 이른 아침에 들러서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수영장을 이용할 것 같은데요. 혹시 주중엔 조조로 주말에는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회원 등급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회원 등급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이 회원 등급을 선택할게요. 남자가 스포츠 센터에 등록하고 입회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회원 등급을 선택할 것입니까? 먼저 저희 센터의 회원 등급 종류에 대해서 안내 책자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회원은 일주일 중 시간대나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른 아침에만 이용할 수 있는 조조 회원 등급, 그리고 저녁에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야간 회원 등급도 있습니다. 조조 회원들의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조 회원 등급이신 분들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동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야간 회원 등급이신 분들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조 회원 등급인 사람들은 출근하는 길에 들러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조 회원 등급은 9시부터 5시까지 일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의 안에서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중 한 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등급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헬스클럽이랑 수영장 둘 다 이용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평일에는 회사에 가기 전인 이른 아침에 들러서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수영장을 이용할 것 같은데요. 혹시 주중엔 조조로, 주말에는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회원 등급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회원 등급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이 회원 등급을 선택할게요. 새로운 제품을 10월 15일에 출시하게 되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부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글쎄요. 인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9월 말까지 인쇄에 필요한 홍보책자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안을 8월 중순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군요. 저희는 먼저 초안으로 세 가지 디자인안을 전해드리고, 그 중에 제품 컨셉에 맞는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안을 토대로 마지막 디자인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더 시간을 주시면 그 단계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면 제안해 주신 디자인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최종 디자인안을 선택하는 데까지 시간이 충분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제품을 위한 홍보책자에 대해서 여자 직원이 외주를 맡긴 인쇄업체 남자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는 언제까지 홍보책자의 디자인 초안을 제출해야 합니까? 새로운 제품을 10월 15일에 출시하게 되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부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글쎄요. 인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9월 말까지 인쇄에 필요한 홍보책자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안을 8월 중순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군요. 저희는 먼저 초안으로 3가지 디자인안을 전해드리고 그 중에 제품 컨셉에 맞는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안을 토대로 마지막 디자인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더 시간을 주시면 그 단계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면 제안해 주신 디자인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최종 디자인안을 선택하는 데까지 시간이 충분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프라이어스 극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저녁 5시 30분에 있는 연극 킹리어로 두 장 예매하고 싶은데요. 가능한 좌석이 있나요? 아직 몇 좌석 있습니다만 일행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좌석은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두 좌석을 따로 드릴 수는 있는데요. 네. 저인 괜찮습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좌석이 있으신가요? 음... 복도 쪽 좌석이 있나요? 네. 무대 중앙구역에서 왼편으로 복도 쪽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세 칸 건너서 한 좌석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옆쪽으로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복도 쪽 좌석을 예약할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한 좌석은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 근처에 있는 좌석이 있나요? 현재 남아 있는 좌석 중에서는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에만 가운데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전 배우들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 극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가장자리에 있는 좌석에서 보셔도 공연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왼쪽에 있는 좌석으로 할게요. 여자가 전화로 연극표를 예매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자리를 선택했습니까? 안녕하세요. 블랙프라이어스 극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저녁 5시 30분에 있는 연극 킹리어로 두 장 예매하고 싶은데요. 가능한 좌석이 있나요? 아직 몇 좌석 있습니다만 일행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좌석은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두 좌석을 따로 드릴 수는 있는데요. 네, 저인 괜찮습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좌석이 있으신가요? 음... 복도 쪽 좌석이 있나요? 네, 무대 중앙구역에서 왼편으로 복도 쪽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3칸 건너서 한 좌석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옆쪽으로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복도 쪽 좌석을 예약할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한 좌석은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 근처에 있는 좌석이 있나요? 현재 남아 있는 좌석 중에서는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에만 가운데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전 배우들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 극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가장자리에 있는 좌석에서 보셔도 공연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왼쪽에 있는 좌석으로 할게요. 자,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네. 몇 가지 남아 있는데 내일 9시 정각에 회의가 시작하니까 회의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줄래? 네, 벌써 회의실을 체크했습니다. 좋았어. 프로젝터도 잘 동작하는지 확인했고? 아, 내일 아침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프로젝터를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안 돼. 오늘 꼭 확인해 봐야 돼.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해결할 시간이 없을 거야. 오늘 꼭 프로젝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알았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복사했어? 박 과장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또 뭐가 있을까? 아, 화이트보드는 확인했고? 네, 확인했습니다. 가끔 펜에 잉크가 적당히 없을 때도 있더라고. 그것도 체크했어?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응, 오늘 꼭 확인해 둬. 남자와 여자가 사무실에서 내일 있을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야기가 끝난 뒤 무엇을 체크할 겁니까? 자, 내일 프리젠테이션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네. 몇 가지 남아 있는데 내일 9시 정각에 회의가 시작하니까 회의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줄래? 네, 벌써 회의실을 체크했습니다. 좋았어. 프로젝터도 잘 동작하는지 확인했고? 아, 내일 아침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프로젝터를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안 돼. 오늘 꼭 확인해 봐야 돼.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해결할 시간이 없을 거야. 오늘 꼭 프로젝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알았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복사했어? 박 과장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또 뭐가 있을까? 아, 화이트보드는 확인했고? 네, 확인했습니다. 가끔 펜에 잉크가 적당히 없을 때도 있더라고. 그것도 체크했어?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음, 오늘 꼭 확인해 둬. 다음 달 여행 때 머물 호텔을 결정해야 되는데. 음, 그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자. 오션 호텔은 해변 근처에 있어. 하룻밤에 120달러라는데? 아침 뷔페도 포함해서. 파인 호텔은 어때? 하룻밤에 80달러라는데? 호텔 같은 곳에 돈을 너무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 음, 하지만 파인 호텔은 해변이랑도 시내랑도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무선 인터넷도 돈 내고 써야 한다고 하고. 썬라이즈 호텔은 어때? 하룻밤에 보통 140달러인데 지금은 세일 기간이라 하룻밤에 90달러라고 하는데? 해변이랑 시내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와이파이도 공짜고. 좋을 것 같아. 아, 잠깐만. 이 세일은 다음 주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걸 못 봤네. 그럼 이곳 로얄 호텔은 어때? 시내 중심에 있고 게다가 하룻밤에 100달러야. 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와이파이도 무료고. 그럼 이 호텔로 하자. 아, 근데 벌써 예약이 다 찼네. 그럼 처음 게 가장 좋은 것 같지? 예약은 할 수 있어? 응, 아직 예약할 수 있어. 한 남자가 여자와 함께 어떤 호텔을 선택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호텔을 고를 겁니까? 다음 달 여행 때 머물 호텔을 결정해야 되는데. 음, 그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자. 오션 호텔은 해변 근처에 있어. 하룻밤에 120달러라는데 아침 뷔페도 포함해서. 파인 호텔은 어때? 하룻밤에 80달러라는데 호텔 같은 곳에 돈을 너무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 음, 하지만 파인 호텔은 해변이랑도 시내랑도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무선 인터넷도 돈 내고 써야 한다고 하고. 썬라이즈 호텔은 어때? 하룻밤에 보통 140달러인데 지금은 세일 기간이라 하룻밤에 90달러라고 하는데. 해변이랑 시내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와이파이도 공짜고. 좋을 것 같아. 아, 잠깐만. 이 세일은 다음 주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걸 못 봤네. 그럼 이곳 로얄 호텔은 어때? 시내 중심에 있고 게다가 하룻밤에 100달러야. 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와이파이도 무료고. 그럼 이 호텔로 하자. 아, 근데 벌써 예약이 다 찼네. 그럼 처음 게 가장 좋은 것 같지? 예약은 할 수 있어? 응, 아직 예약할 수 있어. 내일 회의를 위해서 테이블을 새롭게 배열할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테이블을 회의실 한가운데에 놓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룹 토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4개 그룹으로 나눕시다. 4명씩 한 그룹에 앉을 수 있게요. 네. 그리고 테이블에 메모장이랑 펜을 올려놓을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젝터를 놓아야 하고요. 네. 그리고 화이트보드도 사용할 거죠? 스크린 바로 옆에 화이트보드를 놓아도 괜찮을까요? 음, 스크린 반대편에 화이트보드를 놓는 건 어때요? 회의실 뒤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모든 걸 원위치에 놓아야 하는 건 잊지 마세요. 테이블 두 개가 한 그룹이 되어서 네 줄로 놓아야 해요. 남자와 여자가 회의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어떻게 놓을 겁니까? 내일 회의를 위해서 테이블을 새롭게 배열할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테이블을 회의실 한가운데에 놓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룹 토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네 개 그룹으로 나눕시다. 네 명씩 한 그룹에 앉을 수 있게요. 네. 그리고 테이블에 메모장이랑 펜을 올려놓을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젝터를 놓아야 하고요. 네. 그리고 화이트보드도 사용할 거죠? 스크린 바로 옆에 화이트보드를 놓아도 괜찮을까요? 음, 스크린 반대편에 화이트보드를 놓는 건 어때요? 회의실 뒤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모든 걸 원위치에 놓아야 하는 건 잊지 마세요. 테이블 두 개가 한 그룹이 되어서 네 줄로 놓아야 해요. 자,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용품 재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문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종이 먼저 확인해 볼게요. 딱 한 박스만 남은 것 같네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종이 양이 많으니까 두 박스... 네, 그리고 프린터 컬러 잉크가 다 떨어졌네요. 이것도 주문할까요? 아, 사무실에서는 컬러로 인쇄하지 않기 때문에 주문 안 해도 문제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화이트보드 마커들도 잉크가 거의 떨어진 것 같네요. 네, 그건 새롭게 주문해야 돼요. 다섯 개 세트로 주문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문합시다. 네, 그리고 마우스도 같이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제 마우스가 좀 느려져서요. 음, 그건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배터리 재고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으면 더 주문하도록 하죠. 네, 음, 여기 배터리 세 개가 있네요. 여기서 배터리 두 개는 가져가서 마우스에 새로 넣고 새롭게 여섯 개 세트 배터리를 주문하도록 하죠. 한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사무실 사무용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무엇을 주문할 겁니까? 자,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용품 재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문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종이 먼저 확인해 볼게요. 딱 한 박스만 남은 것 같네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종이 양이 많으니까 두 박스... 네, 그리고 프린터 컬러 잉크가 다 떨어졌네요. 이것도 주문할까요? 아, 사무실에서는 컬러로 인쇄하지 않기 때문에 주문 안 해도 문제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화이트보드 마커들도 잉크가 거의 떨어진 것 같네요. 네, 그건 새롭게 주문해야 돼요. 다섯 개 세트로 주문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문합시다. 네, 그리고 마우스도 같이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제 마우스가 좀 느려져서요. 음, 그건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배터리 재고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으면 더 주문하도록 하죠. 네, 음, 여기 배터리 세 개가 있네요. 여기서 배터리 두 개는 가져가서 마우스에 새로 넣고 새롭게 여섯 개 세트 배터리를 주문하도록 하죠. 저기,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공항까지 가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1번 버스를 타면 공항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고 가장 싸게 갈 수 있습니다. 2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5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서 공항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에 한 대만 있고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렇군요. 택시는요? 아, 여기 안내 센터 앞에 택시 정류장이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하지만 고속도로를 타야 하고 큰 짐이 있을 때에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훨씬 더 비싸고요. 아,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저한테는 너무 비싸겠네요. 그런데 머무시는 동안 쇼핑플라자에서 뭔가 구입하신 게 있나요? 쇼핑플라자에서 상품을 구매한 손님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아, 그건 몰랐네요. 아직 상관없지만 어쨌든 기념품을 몇 개 사려고 했거든요. 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한 여자가 공항까지 어떻게 가는지 여행자 안내 센터에 있는 남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대화가 끝난 다음 어디로 갈 겁니까? 저기,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공항까지 가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1번 버스를 타면 공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가장 싸게 갈 수 있습니다. 2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5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서 공항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에 1대만 있고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렇군요. 택시는요? 아, 여기 안내 센터 앞에 택시 정류장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하지만 고속도로를 타야 하고 큰 짐이 있을 때에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훨씬 더 비싸고요. 아,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저한테는 너무 비싸겠네요. 그런데 머무시는 동안 쇼핑플라자에서 뭔가 구입하신 게 있나요? 쇼핑플라자에서 상품을 구매한 손님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아, 그건 몰랐네요. 아직 상관없지만 어쨌든 기념품을 몇 개 사려고 했거든요. 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달 판매를 위해서 스웨터를 지금보다 더 만들어서 배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신가요? 작은 사이즈 빨간 스웨터 1,000개랑 중간 사이즈 빨간 스웨터 400개 보내주세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 초록색 스웨터 600개랑 중간 사이즈 초록색 스웨터 200개도 이번 달 말까지 보내주시고요. 빨간색이랑 초록색 스웨터 말이군요. 사실 지금 초록색 실이 떨어져서 다른 공급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빨간색 스웨터 먼저 만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안 돼요. 빨간색이랑 초록색 스웨터를 같이 배달해야 하거든요. 최대한 많이 초록색 스웨터를 만들어주세요. 아, 네. 지금으로는 초록색 스웨터는 200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이즈 먼저 필요하세요? 작은 사이즈부터 보내주세요. 급하게 전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번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만큼의 초록색 스웨터랑 빨간색 스웨터 전부 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한 여자가 회사 거래처인 자재 공급업체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처음 받아볼 물품은 무엇입니까? 다음 달 판매를 위해서 스웨터를 지금보다 더 만들어서 배달해 주셨으면 아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신가요? 작은 사이즈 빨간 스웨터 1,000개랑 중간 사이즈 빨간 스웨터 400개 보내주세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 초록색 스웨터 600개랑 중간 사이즈 초록색 스웨터 200개도 이번 달 말까지 보내주시고요. 빨간색이랑 초록색 스웨터 말이군요. 사실 지금 초록색 실이 떨어져서 다른 공급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빨간색 스웨터 먼저 만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안 돼요. 빨간색이랑 초록색 스웨터를 같이 배달해야 하거든요. 최대한 많이 초록색 스웨터를 만들어주세요. 아, 네. 지금으로는 초록색 스웨터는 200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이즈 먼저 필요하세요? 작은 사이즈부터 보내주세요. 급하게 전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번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만큼의 초록색 스웨터랑 빨간색 스웨터 전부 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저기, 책을 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서관에 처음 오셨어요? 네. 음, 그럼 먼저 이용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한 사람당 책은 6권까지, CD나 DVD는 5개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합쳐서 한 번에 10개까지만 빌리실 수 있어요. 한 번에 2주간 대출할 수 있고, 연장하려면 만료 전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잡지나 신문도 빌릴 수 있나요? 신문은 빌릴 수 없지만, 잡지는 최근에 나온 잡지만 제외하면 빌리실 수 있습니다. 반납은 우편으로도 가능한가요? 우편으로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꼭 저희 도서관에 직접 반납해 주세요. 도서관 문이 닫힌 경우에는 입구 옆에 있는 반납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거기에 넣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여자가 도서관에 자료 대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책을 빌릴 수 있습니까? 저기, 책을 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서관에 처음 오셨어요? 네. 음, 그럼 먼저 이용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한 사람당 책은 6권까지, CD나 DVD는 5개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합쳐서 한 번에 10개까지만 빌리실 수 있어요. 한 번에 2주간 대출할 수 있고, 연장하려면 만료 전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잡지나 신문도 빌릴 수 있나요? 신문은 빌릴 수 없지만, 잡지는 최근에 나온 잡지만 제외하면 빌리실 수 있습니다. 반납은 우편으로도 가능한가요? 우편으로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꼭 저희 도서관에 직접 반납해 주세요. 도서관 문이 닫힌 경우에는 입구 옆에 있는 반납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거기에 넣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류의 여행을 가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고 해요. 제가 사용하는 장비를 가져갈 거라서 여행 중간에 도난당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군요. 분실도난 보험은 저희 여행 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장비들은 특별한 종류의 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A 상품에서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대한 특약을 다른 상품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A 상품이 가장 비싼 거 맞죠? B 상품과 C 상품의 차이는 뭔가요? 음... 예를 들어서 여행지에 있는 현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B 상품은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는 가족분들의 항공권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C 상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군요.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대한 특약을 B나 C 상품에 추가하면 플랜 A보다 비싸질까요? B 상품의 경우는 조금 더 비싸지겠지만 C 상품이라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C 상품보다 더 저렴한 다른 상품이 있을까요? 네. D 상품도 있지만 이 상품은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었을 때 필요한 숙박 비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보상 내용이 들어있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가족 여행 비용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품에 특약을 붙여서 계약할게요. 한 남자가 여행 보험 상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품에 가입할 겁니까? 어떤 종류의 여행을 가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고 해요. 제가 사용하는 장비를 가져갈 거라서 여행 중간에 도난당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군요. 분실 도난 보험은 저희 여행 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장비들은 특별한 종류의 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A 상품에서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대한 특약을 다른 상품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A 상품이 가장 비싼 거 맞죠? B 상품과 C 상품의 차이는 뭔가요? 음... 예를 들어서 여행지에 있는 현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B 상품은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는 가족분들의 항공권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C 상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군요.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대한 특약을 B나 C 상품에 추가하면 플랜 A보다 비싸질까요? B 상품의 경우는 조금 더 비싸지겠지만 C 상품이라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C 상품보다 더 저렴한 다른 상품이 있을까요? 네. D 상품도 있지만 이 상품은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었을 때 필요한 숙박 비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보상 내용이 들어있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가족 여행 비용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품에 특약을 붙여서 계약할게요. A 지점과 B 지점의 결과를 따로 집계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문 항목은 두 지점 모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군요.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 운동을 하는 것 같군요. 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답변한 항목은 A 지점의 경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였지만 B 지점의 경우 1시간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음. B 지점에서는 6시간 운동을 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도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는 스포츠 행사를 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직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한 번 기획해 보세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상사에게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B 지점의 직원 만족도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직원 200명에게 운동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주에 몇 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 지점과 B 지점의 결과를 따로 집계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문항목은 1시간 미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리고 6시간 또는 그 이상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지점 모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군요.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 운동을 하는 것 같군요. 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답변한 항목은 A 지점의 경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였지만 B 지점의 경우 1시간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음, B 지점에서는 6시간 운동을 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도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는 스포츠 행사를 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직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한 번 기획해 보세요.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들었어. 우리가 관심 있는 봉사활동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걸 해보고 싶어? 난 아직 정하지 못했어. 복지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는데. 너는 결정했어? 아니, 아직. 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자연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걸 알아보고 있어. 쓰레기 줍는 것 같은 일? 응. 그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어. 아마도 리더십 경험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구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이들과 함께 나무 심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응. 딱 좋은데. 아이들이랑 교류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너도 나랑 같이 해볼래? 음, 글쎄. 하지만 가능하면 난 복지 분야랑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어. 노인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돕는 일이 좋을 것 같아. 아, 우리 엄마가 주변에 사는 나이 드신 분들을 돌봐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해볼래? 응, 좋아. 남학생과 여학생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학생은 어떤 봉사활동에 가입할 겁니까? 이 수업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들었어. 우리가 관심 있는 봉사활동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걸 해보고 싶어? 난 아직 정하지 못했어. 복지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는데. 너는 결정했어? 아니, 아직. 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자연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걸 알아보고 있어. 쓰레기 줍는 것 같은 일? 응, 그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어. 아마도 리더십 경험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구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이들과 함께 나무 심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응, 딱 좋은데. 아이들이랑 교류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너도 나랑 같이 해볼래? 음, 글쎄. 하지만 가능하면 난 복지 분야랑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어. 노인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돕는 일이 좋을 것 같아. 아, 우리 엄마가 주변에 사는 나이 드신 분들을 돌봐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해볼래? 응, 좋아. 이번에 새로 나온 치즈빵 판매량이 별로 좋지 않네요. 맞아요. 아마 가장 위에 있는 선반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그럼 중간에 있는 선반에 놓아볼까요? 좋을 것 같네요. 가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빨간색 천을 까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 그럼 크로아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위가 좋을까요? 아래가 좋을까요? 제 생각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맨 위에 있는 선반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잘 팔릴 테니까요. 프렌치빵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잘 보이게 바구니에 담아놓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죠. 그럼 크로아상을 가장 아래에 있는 선반에 놓으면 되는 거고요. 한번 놓아볼까요? 어때요?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 주 세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두고 보죠. 마트의 매니저가 점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원들은 선반에 빵을 어떻게 진열할 겁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치즈빵 판매량이 별로 좋지 않네요. 맞아요. 아마 가장 위에 있는 선반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그럼 중간에 있는 선반에 놓아볼까요? 좋을 것 같네요. 가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빨간색 천을 까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 그럼 크로아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위가 좋을까요? 아래가 좋을까요? 제 생각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맨 위에 있는 선반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잘 팔릴 테니까요. 프렌치빵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잘 보이게 바구니에 담아놓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죠. 그럼 크로아상을 가장 아래에 있는 선반에 놓으면 되는 거고요. 한번 놓아볼까요? 어때요?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 주 세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두고 보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할까 생각 중이야. 어느 은행이 좋을까? 음... 네가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 달라지지. 예를 들면 A은행과 B은행은 둘 다 지점이 많고 ATM 기계도 많이 있어서 돈을 이체할 때 더 편리할 거야. 하지만 A은행은 ATM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수수료를 내야 하잖아. B은행은 평일 영업시간 동안에 ATM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맞아. ATM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ATM 기계는 많지 않지만 수수료가 언제나 무료인 C은행이 있어. 그렇구나. 하지만 ATM 기계가 많지 않다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나저나 D은행이 이자율 높은 걸로 유명하던데. 진짜? 하지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만을 위해서 은행 계좌를 쓸 예정이라서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길 계획은 없어. 그러면 ATM 기계가 많으면서 수수료가 낮은 은행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맞아. 조언해 줘서 고마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은행을 선택합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할까 생각 중이야. 어느 은행이 좋을까? 음... 네가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 달라지지. 예를 들면 A은행과 B은행은 둘 다 지점이 많고 ATM 기계도 많이 있어서 돈을 이체할 때 더 편리할 거야. 하지만 A은행은 ATM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수수료를 내야 하잖아. B은행은 평일 영업시간 동안에 ATM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맞아. ATM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ATM 기계는 많지 않지만 수수료가 언제나 무료인 C은행이 있어. 그렇구나. 하지만 ATM 기계가 많지 않다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나저나 D은행이 이자율 높은 걸로 유명하던데. 진짜? 하지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만을 위해서 은행 계좌를 쓸 예정이라서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길 계획은 없어. 그러면 ATM 기계가 많으면서 수수료가 낮은 은행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맞아. 조언해줘서 고마워. 내일 어떤 순서로 돌아다닐까? 난 박물관, 성, 그리고 전망대에 가고 싶어. 난 관광을 하는 도중에 기념품도 사고 싶어. 박물관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고, 성은 9시부터 4시까지 문을 연대. 전망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여는 것 같고. 그 성은 하루에 두 번 정호와 오후 2시에 특별 가이드 투어가 있어. 그 중 하나에 참여하고 싶어. 내 생각엔 미리 그 투어를 예약해야 할 것 같아.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래? 응. 아, 정호회 시작하는 건 이미 예약이 꽉 찼네. 2시 걸로 예약해도 될까? 물론이지.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참여하면 되니까. 그런 다음 어디에 가고 싶어? 박물관이랑 전망대 중에서. 난 야경을 보고 싶어. 성에 오후 4시까지 있다가 어두워진 다음 전망대에 가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럼 박물관 안에는 식당에서 점심 먹자. 그러면 성에서 투어가 시작하기 전에 기념품 쇼핑하러 갈 수 있어. 좋아. 괜찮은 계획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관광 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순서로 시내를 돌아다닐 겁니까? 내일 어떤 순서로 돌아다닐까? 난 박물관, 성, 그리고 전망대에 가고 싶어. 난 관광을 하는 도중에 기념품도 사고 싶어. 박물관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고, 성은 9시부터 4시까지 문을 연대. 전망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여는 것 같고. 그 성은 하루에 두 번 정호와 오후 2시에 특별 가이드 투어가 있어. 그 중 하나에 참여하고 싶어. 내 생각엔 미리 그 투어를 예약해야 할 것 같아.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래? 응. 아, 정호회 시작하는 건 이미 예약이 꽉 찼네. 2시 걸로 예약해도 될까? 물론이지.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참여하면 되니까. 그런 다음 어디에 가고 싶어? 박물관이랑 전망대 중에서. 난 야경을 보고 싶어. 성에 오후 4시까지 있다가 어두워진 다음 전망대에 가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럼 박물관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먹자. 그러면 성에서 투어가 시작하기 전에 기념품 쇼핑하러 갈 수 있어. 좋아. 괜찮은 계획인데? 새로운 초콜릿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담당해 주셨으면 해요. 제품 두 개를 한꺼번에 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카카오가 30% 포함되어 있는 달콤한 초콜릿이고, 다른 제품은 카카오가 80% 포함된 달콤 쌉싸름한 맛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30%와 80% 글자가 눈에 띄기를 원하세요? 네. 그 글자들을 포장지 가운데에 놓거나 다른 색깔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은 빨간색 포장 박스에 검은색 글자로 30%라고 표기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달콤 쌉싸름한 맛에는 검은색 박스에 빨간색 글자로 80%라는 글자를 표기하고요. 그것도 좋고, 아니면 금색으로 된 글자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문자를 하얀색 액자 모양 안에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글자 위치는 카카오라는 글자를 왼쪽 위에, 그리고 초콜릿 사진을 가운데에. 카카오 함량 퍼센트는 오른쪽 밑에 넣으면 어떨까요? 네. 카카오 함량은 더 큰 글꼴을 사용해 주세요. 제품명이랑 다른 글꼴을 사용해서 더 굵게 표시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패키지가 완성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가능하면 이번 주까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주까지라...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부서에서 일하는 한 여자가 연구개발팀에 있는 동료와 대화 중입니다. 결정된 제품 포장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새로운 초콜릿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담당해 주셨으면 해요. 제품 두 개를 한꺼번에 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카카오가 30% 포함되어 있는 달콤한 초콜릿이고, 다른 제품은 카카오가 80% 포함된 달콤, 쌉싸름한 맛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30%와 80% 글자가 눈에 띄기를 원하세요? 네. 그 글자들을 포장지 가운데에 놓거나 다른 색깔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은 빨간색 포장 박스에 검은색 글자로 30%라고 표기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달콤, 쌉싸름한 맛에는 검은색 박스에 빨간색 글자로 80%라는 글자를 표기하고요. 그것도 좋고, 아니면 금색으로 된 글자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문자를 하얀색 액자 모양 안에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글자 위치는 카카오라는 글자를 왼쪽 위에, 그리고 초콜릿 사진을 가운데에. 카카오 함량 퍼센트는 오른쪽 밑에 넣으면 어떨까요? 네, 카카오 함량은 더 큰 글꼴을 사용해 주세요. 제품명이랑 다른 글꼴을 사용해서 더 굵게 표시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패키지가 완성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가능하면 이번 주까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주까지라.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영업 실적이 좋았어. 네, 한정품이 잘 나갔었네요. 하지만 3월에 출시한 새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그 달의 판매 실적을 끌어내렸고요. 10월과 3월에는 영업 실적이 부진했고, 전반적으로 영업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10월 영업 실적은 하반기 최악이었네. 10월에 근처에 다른 커피숍이 오픈해서 경쟁업체가 생기고, 문을 열자마자 우리 고객들을 데려갔으니까요. 고객들이 돌아와서 다행이었지만. 맞아. 여기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고객들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우리 고객 중 반 이상이 20대와 30대 여성인 걸 보여주고 있어. 고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캠페인 아이디어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리 레귤러 커피 제품 이외에도 함께 곁들일 사이드 메뉴를 좀 더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되겠네요. 응. 우리 고객의 20% 정도가 20, 30대 남성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 봐야겠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원들에게는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커피숍 직원이 영업 실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프를 선택하세요. 12월부터 2월까지 영업 실적이 좋았어. 네. 한정품이 잘 나갔었네요. 하지만 3월에 출시한 새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그 달의 판매 실적을 끌어내렸고요. 10월과 3월에는 영업 실적이 부진했고, 전반적으로 영업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10월 영업 실적은 하반기 최악이었네. 10월에 근처에 다른 커피숍이 오픈해서 경쟁업체가 생기고 문을 열자마자 우리 고객들을 데려갔으니까요. 고객들이 돌아와서 다행이었지만. 맞아. 여기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고객들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우리 고객 중 반 이상이 20대와 30대 여성인 걸 보여주고 있어. 고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캠페인 아이디어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리 레귤러 커피 제품 이외에도 함께 곁들일 사이드 메뉴를 좀 더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되겠네요. 응. 우리 고객의 20% 정도가 20, 30대 남성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 봐야겠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원들에게는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네. 고객 센터입니다. 저기, 방금 물건을 배송받았는데요. 제가 주문한 제품이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버튼이 3개 있는 자켓을 주문했는데, 제가 받은 건 버튼이 2개만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모델을 배달해 드린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교환해 드리고 싶은데, 착불로 해당 물건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셔츠는 웹사이트에서 본 제품과는 달라 보여요. 제가 기대했던 거랑 달라서 이것도 보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카라가 없는 티셔츠라고 생각했는데, 카라가 있는 폴로 셔츠였어요. 알겠습니다. 가격표는 혹시 떼셨나요? 네, 뗐어요. 하지만 사진에 봤던 거랑 정말 달라요. 이것도 교환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 이 셔츠의 경우에는 카라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둘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에는 고객님께서 카라가 있는 티셔츠를 선택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정말요? 그렇다면 잘못된 항목을 클릭했나 봐요.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을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떼셨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켓만 교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시 한 번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남자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무엇으로 교환할 예정입니까? 네, 고객센터입니다. 저기, 방금 물건을 배송받았는데요. 제가 주문한 제품이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버튼이 3개 있는 자켓을 주문했는데 제가 받은 건 버튼이 2개만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모델을 배달해 드린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교환해 드리고 싶은데 착불로 해당 물건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셔츠는 웹사이트에서 본 제품과는 달라 보여요. 제가 기대했던 거랑 달라서 이것도 보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카라가 없는 티셔츠라고 생각했는데 카라가 있는 폴로 셔츠였어요. 알겠습니다. 가격표는 혹시 떼셨나요? 네, 뗐어요. 하지만 사진에 봤던 거랑 정말 달라요. 이것도 교환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 이 셔츠의 경우에는 카라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둘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에는 고객님께서 카라가 있는 티셔츠를 선택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정말요? 그렇다면 잘못된 항목을 클릭했나 봐요.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을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떼셨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켓만 교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시 한 번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